네 길민석이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야 굉장히 침착해 보입니다 임종훈 녀석도 포인트 반바퀴 나오지 않거든요 본인도 잘 알고 있을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멋진 플레이 였습니다 아 그러나 길민석 으어요 좋습니다. 예. 그렇죠. 아 임정훈. 예. 들었습니다. 회전형하고 코스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나 김윤생 이번엔. 임정훈은 2포인트에 앞서 있습니다. 예. 예. 임정훈. 그렇습니다. 본인도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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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까다로운 걸 그때, professionally stopped. 네. 올drop 한 남은신이als 보겠다고 해요. vull... 예. 사으드님 고기, 것과 tros inhas 가erves응이 저렇게 circumstantemenento. 목- 결민섭 화이팅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켰어요. 임종훈입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회전의 바나나 플레이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임종훈 넘겼잖아요. 어떤 강한 면보다는 정확성으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깎았어요. 임종훈 서브 득점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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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득점 맞지 않나 봐요. 이런 승부가 임종훈 임종훈 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빠나 플릭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3 결민섭이 공격이 이어지거든요. 5 대 4 넘기지 못했어요. 4 대 6입니다. 4 대 6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환 트릭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네. 세계 선수 세계 랭킹 1위도 저렇게 흔들립니다. 아 나갔어요. 7 대 6입니다. 오 3 5 5 3 5 5 6 6 6 6 6 7 5 5 5 5 5 영어는 뭐라고 치죠? 결국은 나갔네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